안녕하세요 샤븐 여러분 꼭지커픈 사우시에요 네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지혜한테 몰카를 해보려고 해요 무슨 몰카를 할거냐면 제가 지혜한테 빚어서 화는 몰카를 할거에요 그런데 화는 이유 마련해주고 그냥 계속 화는 척하면 제가 어떻게 빚을 할지 같이 한번 볼게요 고고! 고고! 몇몇 후에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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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키! 럭키! 그만해! 더 빨리! 아휴 아휴 뭐 먹을까? 치킨 먹을까? 응 치킨 먹을까? 어떻게 해? 치킨 치킨 사샤 치킨 먹을까? 응 사샤 치킨 먹자 치킨 누군가가 먹기 치킨을 먼저 먹기 네? 네 아무것도 안 먹지? 네 왜? 네, 안 먹지? 뭐하니? 이제 치킨을 먹으러 가는데요 나는 먹지 않았어요 우리 피자 시럽 내가 웃겨? 내가 게임을 먹으러 가요? 다행힛 다행힛 게임? 아니 게임? 응 또, 다행힛 피자? 다행힛 이기야 시켜줘? 이기야? 미역피티? 몰라 왜? 아니 왜요? 왜 안 왔어? 몰라? 몰라? 아니 아니 아니거든 내가 줘서? 그냥 놔둬 왜? 너 왜 안 왔어? 너 왜 안 왔어? 너 왜 안 왔어? 무슨 소리야? 응? 나 뭐 잘못했어? 너 뭐 잘못했어? 나 또 엄마가 또 뭐 잘못했어? 나 이렇게 말구 놔 나 귀여워 너 왜 안 왔어? 나 왜 안 왔어? 당황했어 당황했어 우이씨 우이씨 스티커처럼 이렇게 먹었어 나의 나의? 아니 왜? 뭐? OK I'll find something to watch 진짜 몰라? 뭐? 왜? 왜? Because I ate all the candies? I ate all the candies? I ate all the candies? Did you eat all the candies? Did you eat my mint candies? I ate all the candies? Well, you ate all the candies. I was finished. 아니, 너가 다 먹었잖아. 나 조금밖에 못 먹었잖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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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OK. 괜찮아. 너가 잘 묻었어? 너 때문에 엄마가 할 거야? 야 안 먹었어. 아빠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왜요? 왜? 또 뭐? 어? 나가자고 왜? 나가자고 혼자 가 그럼 뭐해? 왜? 나가자고 나갈 수 있어 왜 진지해 어떻게 나가면 되지 그래서 왜 화가 나셨어요 좀 마시자 싫어 마시세요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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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다고 왜 말 안 들어 어? 싫어 I'll let you have your own time I think I think I'm ready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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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라고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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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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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 모르겠어 그만해 스트레스만 안해 진짜 잘 모르겠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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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모르겠어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안 돼?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나 아직도 잘 모르겠어 그래서 왜 안 부른 프로션?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여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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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